사실 먹방이 원조 여신이시죠, 그죠? 노래 나온 동안 광고 나온 동안 드셨잖아요, 이렇게. 네, 먹었어요. 키튜이 누가? 보스터노 씨가 사연 누나, 호두과자 먹어요? 아니, A 포즈를 엽서라 그러질 않나, 오늘? A 포즈를 엽서라 그런다고? 예, 예, 누나 이렇게 부채질을 하셨는데 그럼 뭐 A 포즈를 좀 드려요. 왜 엽서를 그렇게 부채질을 하게 만드세요, 여러분들. 중간에 그냥 먹었어요. 그냥 꿀떡 먹었어요. 김밥 한 주름 껌과 같다 세게 껌 그냥 기본적으로 먹는데 원조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같은 김밥 넘치네 예, 오! 에러, 에러, 에러. 네, 여기가 있을 거에요. 네, 여기가 있을 거에요. 네, 지금.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네.